자 시청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우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집에 갔고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누가 오냐 누가 될 수 있냐 이런 얘기 나오죠 그쵸 한동훈이 다시 두 달 세 달 있다가 다시 나가서 당대표 되냐 그러는데요 자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가장 유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할 때요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한 명은 나경원이고 다른 한 명은 안철수예요 그런데 이게 당대표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 뽑을 때 이 사람 말고요 그 다음 당대표 나오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건성도 있고요 건성도 국회의원 됐죠 김기현 국회의원 됐죠 그 안철수도 국회의원 되고 나경원도 국회의원 되고 윤상연도 국회의원 되고 많아요 그런데 당대표 국회의원 겸직하면서 할 수 있죠 자 왜 이번에 나경원이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빨리 초기 빨라야 돼요 나경원은요 자기 스스로 동작을 해서 국회의원 배치 딴 사람이에요 이번에 5선인가요 나경원이요 박근혜 대통령 후광받고 금배치 딴 사람이 아니에요 나경원은 탄핵 찬성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자기 스스로의 계란 껍질을 깨고 세상을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는 저는 나경원 쪽으로 사람들 몰린다고 봐요 나경원이 당대표 되냐 당대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안철수가 되냐 안철수가 의대 이거 하고 있잖아 사실상 윤석열 탄핵시키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가능성이 좀 낮지만은 그 다음에 리스트에 있으니까 안철수가 이번에 당대표 된 다음에 윤석열 탄핵을 가차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총리직 누가 할 건데 원래 안철수 총수는 해줘야 되는데 죽어가고 있는 정권에 그거 해봤자 독박 쓰는 건데 누가 하겠냐 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합당하느냐 얘기하시는데요 합당 그런 거 없습니다 개혁신당은요 보수지역 내에서 윤석열 실현하는 사람들 죄다 거기 가 있어요 윤석열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거기 다 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 유튜브도 있죠 특히 자유통일당 만세 부르고 있는 그런 일부 유튜브 있죠 그런 사람들 대형이거든 걔네들은 걔네들은요 한동은 욕하기 바쁘죠 그다 어느 순간 되면 윤석열 욕하기부터 바쁠 거예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108성 나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개헌저지선 내부의 배신자들이 많아 여차 싶으면 이재명과 손잡고 내가 반대쪽 당인 여당에서의 대표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배신자들은 누가 배신할지는요 언제 할 수 있냐면 정권이 망해 갈 때쯤이면 누가 배신할지 보여 지금은 충성을 다한다고 그러고 있잖아 그게 아니거든 신혜식이요? 신혜식이 국민의힘 소속입니까? 자유통일당 소속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당적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 저번에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왔다가 이번에는 자유통일당 미디어 분간가 뭔가 그거 하고 있다가 그거 나도 잘 모르겠어 당사자한테 물어보세요 뭐 나보고 집회하지 말라고요? 그 먹고 살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찾아가는 거야 먹고 살려면 자 다시 말하는데요 이번에 당대표요 나경원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나경원이요 나경원으로 보수 진영해서 당대표 원내대표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 저가 볼 때는 나경원 진짜 안 좋은 생각하면 안철수가 당대표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안 몰아붙일 것 같아 이 생각 누가 당대표 될 것 같냐 김세희요? 김세희 또 뭐 컷오프 당하겠지 김세희 컷오프 당하겠지 낙선한 변이제요 볼 필요 없어요 소나무당인가 그러는데 나무는 심어봤어요? 이 변이제가? 나무는 심어봤나요? 나무와 관련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변이제라는 사람이 소나무당에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여차 싶으면 나와서 싸움 붙이고 또 홀라당 나간 다음에 고소고발 즐겨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아무튼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전 나경원 될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누가 되는지는 의미가 없어 오케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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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י ин стать